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유닉스가 결국은 상장폐지 결정이 났죠 비스성 오피트 상장폐지 결정이 났는데 상장폐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닥이라는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상장을 하고 나서 가격이 3배나 급등했습니다 이게 위믹스가 거래가 되는 거래소에서 퇴출이 된거지 위믹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쓸모없는 그런 코인이 되어버린 상황은 아니죠 아닌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다시 자유롭게 돈을 내가 넣고 또 빼고 자산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안정성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위메이드는 악재는 사라져버렸죠 이미 상패가 되었고 주가는 상패 수준까지 처참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지닥 거래소 상장 소식에 주가 8% 올랐지만 지금 하락해 있는 위치에 비하면 오른거라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사라는 호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위메이드 정말로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게 이제 위메이드가 위믹스 하나의 국내 거래소에 그냥 목을 메고 있는 건 아니죠 게임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미래에 투자를 하면서 코인이라는 부분 위믹스 코인을 개발해서 이렇게 상장을 시킨 건데 상패가 되었지만 물량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긴 맞죠 너무 좀 과하다라는 쪽이었는데 거의 여론이 그런 쪽이었죠 그렇지만 상패가 되었다 뭔가 괘씸죄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었다 대신에 이제 완전히 뭐 한방 제대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제 위믹스에 대해서 무슨 위믹스를 대여해주고 돈을 대출받는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한다고 해도 아주 투명하게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얘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거 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회생 불가가 되겠죠 신뢰가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금 수량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줘버렸죠 위탁을 줘버려서 이제 이제 상패가 될 만한 그런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내 손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실수 두 번의 이상한 이런 짓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닭에서 반등했는데 지금 상패가 되고 지닭으로 상장이 되고 상장됐을 때 초기 200원 정도로 상장이 되었죠 200원 정도로 상장이 되었는데 지금 가격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627원이죠 600원이니까 상장을 9일날 했죠 9일날 상장을 했는데 9일날 상장했던 소식으로 위메이드가 올랐죠 주가가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10일 11일 동안에 얘가 미친듯이 올라갔죠 미친듯이 올라서 지금 계속 올라가서 627원이니까 지금 200원대 수준에서 600원대 수준 거의 3배 정도 오른거죠 3배 위믹스 가치가 3배 정도 올라서면서 아주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안정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위믹스 3.0을 이용한 P2에 대한 부분 열심히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시름 넣게 되었죠 위메이드는 다른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천만불 정도를 투입을 해서 사서 소각하는 그런 작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에서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기 때문에 코인은 이런 거구나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구나 철저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200원대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서고 있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혈증에 대한 효력적인 인지 가치분 신청을 기각한 이후에 천만 달러 규모 바이백 소각 계획 발표를 했죠 투심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고 본안 소송과 공정 거래 위치해서 준비도 지속을 할 방침이다 이제는 요런 부분에서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어택은 없을 겁니다 큰 어택 없죠 안 되면은 뭐 그래 지닥에서 하지 다른데 뭐 계속 진행하겠다 바이낸스 그리고 바이비트 요런 곳에서 진행을 하겠다 상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었고 지닥이라는 부분에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별로 크게 이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거래가 이제 잘 되고 있죠 안정감을 찾고 있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런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크게 움직이고 크게 이렇게 불안감을 느꼈지만 결국은 방향을 계속 좀 위로 잡고 가고 있죠 이제 다음 주에 있을 CPI 발표가 있죠 12월 23일 20일 30분 12월 15일 새벽 3시에 FMCPI 결과를 발표하는데 요게 발표가 될 때 코인은 주식이 크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아니면은 예상치 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는 위든 아래든 크게 뭐 파동이 좀 일어날 겁니다 워낙에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요런 지표가 나올 때에는 코인과 시장 전체적인 거시적인 방향에 따라서 위믹스도 같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3일 날 밤이니까 12일 13일 요 이틀 동안에 거래가 되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위메이드 주가는 아무래도 상승하겠죠 이제 200원에 상장을 해 가지고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 3배가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성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쭉 올라섰다가 조정 크게 팍 올랐다가 내리죠 크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결국은 주말 동안에 이게 안정을 찾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을 처음엔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진짜 뭐 이제 문제 없을까 이런 고민이 뭐 또 될 거고 겁난 사람들은 여기서 다 팔았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도전하는 자금들은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런 지금 상황이면 얘는 지금 상패 하한가 그리고 상패로 아주 큰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20% 그리고 지닥 상장으로 8% 올라선 상황인데 이제 이 충격파가 좀 빠르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닥 상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아주 빠르게 마무리 되고 있는 그런 투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바닷구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죠 지금 엄청나게 터진 상황인데 지금 다시 위믹스 3.0이 살아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외국인이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죠 성장성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주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피트의 가장자산화폐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게임하고 접목시키자 하겠다 그래서 위믹스의 그런 아주 큰 틀을 위믹스 3.0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파티들은 다 적극 지지하겠다 라고 했죠 그렇게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그런 위믹스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다 까먹었죠 큰 상승 부분 싹 다 까먹고 내렸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안정을 찾는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 바닷구에서 거래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누군가는 팔겠지만 누군가는 또 계속 도전을 하는 세력이겠죠 도전하는 세력이 아마도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긴 하지만 지금 안정을 찾는 거래소를 하나 물색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불상사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거다 라는 건 좀 믿을만 하겠죠 이제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주가의 현재 상태는 과매도 구간에서 거래는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성으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상당히 큰 강력한 성장을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장 어디 있어보는 것 같다 여기서 조금 찾아 이야기 그리고